저는 현재 클라우드 콘솔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S3로 들어가 봅시다 서비스 스토리지에 S3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버킷을 만들어 볼 건데요 버킷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버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마법사가 뜹니다 이게 첫 번째로 버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는 codingeverybody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저 이름을 쓰시면 제가 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을 쓸 수 없어요 아마존 S3 전체에서 고유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전은 지역을 지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 버킷이 어느 지역에 있는 컴퓨터에 생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을 선택했고요 여러분의 고객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리전을 선택하셔야지만 빠르게 서비스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성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바로 생성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거예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즉, 같은 파일을 계속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버전 관리를 체크하시면 그 수정된 과거 내용까지도 보관을 해서 복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버 액세스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 버킷을 웹 서버로 이용할 때 이 버전 관리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일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태그는 나중에 과금할 때 여러분이 태그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과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객체 수준 로깅, 로깅이라는 것 저도 안 해봤고요 기본 암호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을 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마존의 입장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서버 쪽에서 읽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암호화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AWS에 보관되게 하는 걸 통해서 더 안전하게 파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버킷의 public access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 했을 때 그 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public 상태예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공개 설정으로 해놓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가 거절돼요 하지만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놓고 공개 파일을 업로드하면 공개가 됩니다 업로드가 돼요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걔가 공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 두 번째 체크가 되어 있으면 걔는 비공개로 간주돼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얘기였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버킷을 비공개로 사용하겠다 버킷을 만든 사람이 나만 보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파일 중에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파일은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이 체크를 해제하셔야 된다 딱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킷에 대한 public 버킷 정책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 짐작이 가는데 정확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그리고 버킷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이제 버킷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끝